원래 콘서트 마지막 곡이 끝나고 그냥 인사 퇴장인데 희진 언니가 오늘 생일이었고 12시가 지나면 또 추 언니가 생일이어서 깜짝 파티를 작당 모의했습니다. 저랑 셀리가 땀따나를 작당하면서 막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면서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오빛들과 함께 언니들의 생일 파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기대었어요. 그럼 이제 콘서트 시작하기 5분 전? 10분 전인데 오늘 하루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.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 정말 본 콘서트 시작인 시간이 다가와 버렸어요. 아쉽게도 이렇게 올래 콘서트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. 전 세계 오빛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눈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제일 단정한 거 아니야? 맞아. 이게 분명성이야. 토끼 약간 비싸인 소유인데 언니 왜 짜증났어? 난 댄스분 보장 느낌이야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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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갑니다. 저희는 바쁘니까요. 잘 안 먹을게요. 안녕! 안녕! 안녕!